두 번째 이슈는 바로 반도체 장비 투자 역시 전략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살펴봐야 한다. 올해 삼전 SK하이닉스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장주 탑2도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윤현미 팀장님이 작년에 연말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삼전 SK 반도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계속 하셨죠. 이번 올해도 역시 계속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CS2022를 통해서 사실은 반도체 영역이 많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디램, 파운드리, 랜드 이렇게 됐지만 자동차까지도 하고 AI, 로봇까지도 자동차 쪽으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영역이 확실히 확대되는 모습. 사실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여줬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은 반도체의 쓰임새는 확실히 넓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사실 올해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반도체 장비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작년 2021년 대비했을 때 10%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16조 정도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액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년 대비 13%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 투자의 46%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메모리 분야, 특히 메모리 분야 쪽에서도 디렌보다는 랜드 쪽에 훨씬 더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랜드 쪽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파운드리 쪽은 삼성전자가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장비 투자가 가장 많은 곳이 한국, 대만입니다. 결국 이 두 지역에서 하드 캐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4분기 실적, 삼성전자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 가이던스를 보게 된다면 약간 증권사마다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만 매출 300조 넘어간다는 증권사가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은 304조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영업이익도 거의 59조가 60조. 그러면 사실 거의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두 자리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분명히 사이클, 반도체가 사이클 상업이라고 하지만 약간 구조적 성장이 좀 들어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컨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한 59조니까 한 60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19조니까 20조 정도.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러한가 생각해보면 결국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RAM 관련돼서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DRAM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이 올라가면서 또 데이터센터 수요도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전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스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타겟 프레스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윈터 이스 커밍하면서 지금 다 떨어졌던 목표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일단 10만 원을 대부분 넘어가는 그래서 10만 5천 원까지도 지금 삼성전자 타겟 프레스에 나온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8만 원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된다면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DR5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이제 랜드 관련된 쪽에서 인텔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인식이 된다는 점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좀 더 투톱 중에서는 좀 더 상승 탄력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충분히 현재 가격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 넘어가려면 사실은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15만 원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SK하이닉스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겨롭게도 오늘 윤현민 팀장님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다 SK... 네, SK그룹을 조금 많이 편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고르셨는데 사실 뭐 말씀 다 설명해 주셨지만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 영업이익률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사실 뭐 애플 시총에 8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나 저평가되죠. 뭐 이제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군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TSMC와도 정말 자웅을 겨를 정도로 좀 많이 지금 기술력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목표 주가들이 눈높이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 보여줄 수 있을지 두 탑2의 종목도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현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슈 가지고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